제주맨은 없었고 라이트 오브 워드는 노트넛도 한번씩 만들어보았는데 만들어 보지 만들고 있지는 않더란데 누구나 건담보다 쉽게 만들 수 있고 엉 엉 모토이드 걸은 안 나오려나 제가 만들지 않으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얘네는 따로 라이센스도 안 주잖아 그러네요 진짜 오 섰다 안서요 골반이 고정해야돼서 안주 으 뭐 으 으 감사합니다.